반갑습니다. 미나코인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미나코인과 수익코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도 뭔가 고점으로 위로 좀 치고 나갈 것 같은데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래량이 없어요. 자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거 세익코인도 마찬가지고 수세미라고 해서 이 세 종목이 같이 움직이고 나는데 제가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량이 뭔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세익코인이랑 우리 미나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뭔가 간만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수위가 먼저 뚫었잖아요. 그렇다면 세이와 미나가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강한 움직임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신규상장 메타 종목들이 힘이 강할 수밖에 없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순서차이만 있을 뿐 수위가 가도 상관없어요. 세이가 가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미나코인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미나코인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승률이 좀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바이낸스에서 물량이 많이 넘어오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당일 기준 꽤나 강력한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800%짜리 슈팅이 나왔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느낌,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어요. 옆으로 퍼져 있잖아요. 차트가. 보통 보면 세이코인 같은 거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미나코인은 많이 누워있죠. 자 누워있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힘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치고 나서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다.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강한 한방은 충분히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간에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이 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랜 우리가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 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있죠. 정보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을 시키고 다시 올리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다반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키는 대로 시장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 하시죠?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몇 번, 1년에 몇 번 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차트가 이렇게 누워가고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천천히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 번 움직일 때는 좀 시원하게 움직여야죠.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 삼각수렴같이 보이죠. 이렇게 막 물량을 흔들다가, 물량 모으고 흔들다가 이렇게 파동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 그리고 거래량도 싹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는 한 번 시원하게 보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돌파가 나오게 되면 좀 꽤나 강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 모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차 목표가 2,000원 자, 바로 400원씩 잡을게요. 2,400원, 2,800원 좀 시원시원하게 잡아도 됩니다. 대신에 안 갈 수는 있어도 한 번 가면은 400원씩은 쏠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메리트 있는 코인이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덜 올랐고 지금 물량 매짐을 예쁘게 하고 있고 옆으로 차트가 퍼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등이 났던 종목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급등보다도 옆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매수나 매도 같은 대응은 전부 다 우리 정보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더 털리지 마시고 제가 구간 잡아드릴 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여러분들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당일 매매를 하자 이거예요. 자, 당일 매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손절가를 마이너스 5%로 짧게 잡고 있거든요. 자, 짧게 잡고 있으면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혼자 매매할 때는 와, 이거 물리면 어떡하지? 벌써 걱정부터 되는데 저랑 할 때부터는 아, 물려봐야 마이너스 5% 그러나 수익 나면은 몇 10% 먹을 수가 있으니 충분히 할만하다. 이미 심리적으로 이기고 들어간다. 그리고 회전률 위주로 매매가 차곡차곡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도 알려드리고요. 안전하게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우리가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고 그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당일 매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 또 하나 있어요. 당일 매매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은 것도 맞고 제가 당일 매매를 위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자, 결국에는 뭐다? 종목 선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거예요. 종목 선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제로 10에서 40%씩 수익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수익률이 과연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월했죠. 저런 강력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몇백 프로 수익을 확실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안전성이다. 안전하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홈런 칠 때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먹어야 될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의 안전성과 수익성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계좌가 펑펑 불어나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근데 홈런 칠 때는 나도 진짜 시원하게 몇백 프로 치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면 7929 3904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보방에 초대해드립니다. 정보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무료다 보니까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잘 될 것들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튜브에서 풀지 못한 우리 미나코인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린 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 전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자료 준비되어 있거든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수익만 확실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위에 번호 연락주시고 우리 정보방에 오셔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달려야 될 타이밍이 온 거예요. 미나코인 여러분들 지금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분명히 수렴이 되고 있고 수렴 끝에는 강한 발산이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공식이란 거예요.